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배는 맛과 영양이 모두 뛰어난데요. 배는 루테올린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감기 예방은 물론 가래, 기관지염 예방에 효과적이고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고기를 먹거나 과식했을 경우 더부룩한 속을 달래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를 고를 때는 아래쪽이 통통한 것을 골라야 하고요. 배를 보관할 때는 하나씩 신문지나 비닐에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고 사과와 배를 함께 보관하면 쉽게 무르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 풍부한 주꾸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해산물입니다. 게다가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으로 여러가지 요리에 이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중독성 강한 매운맛으로 무장한 주꾸미 볶음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식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가게가 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광주 일대의 현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맛집이라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른 점심임에도 불구하고 가게에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이렇게 인기인지 궁금한데요. 많은 사람에게 맛으로 인정받는 그 주인공의 정체는 바로바로 주꾸미 볶음. 너도 나도 주꾸미 볶음에 푹 빠져 이곳에 주꾸미 볶음만 찾는 마니아가 있을 정도라는데요. 매콤하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손님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이곳의 주꾸미 볶음. 특허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항상 저는 초심이 반찬. 반찬도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삶고 데치고 해서 매일매일 그날 음식은 그날 그날 합니다. 그날 그날 해서 항상 변함없는 맛, 싱싱한 맛, 항상 건강한 맛을 유지하고요. 일단 눈으로 먼저 먹고 입으로 먹었을 때 음 정말 맛있다. 아 이 맛이야. 이 집은 언제나 이 맛이야. 그게 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된다는 이곳의 주꾸미 볶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봤는데요. 우선 냉동 주꾸미를 찬물에 담가 반나절 동안 해동시킨다고 합니다. 그 후 밀가루를 푼 물에 주꾸미를 넣어 손으로 빡빡 문지르고 빨판에 있는 불순물이 다 나올 때까지 헹군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맛과 함께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식감을 위해 주꾸미를 숙성고에 넣어 약 이틀간 숙성시킨다는데요. 그렇다면 맛의 활용 점점 주꾸미 볶음의 소스는 어떻게 만들까요? 시중에서 나와 있는 주꾸미 소스를 구입을 해서 저만의 노하우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다른 걸 소스를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나왔고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또 특허를 내게 됐습니다. 소스까지 준비가 끝나면 손님들이 주문하는 즉시 주꾸미를 볶는다고 하는데요. 볶는 데에도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불 넣었을 때 그냥 막 젓는 게 아니라 불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불이 최대한 센 불이 들어가서 얘네들을 최대한 불량이 나게끔 익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볶아야지 불량이 난다는 걸 알아요. 제가 교반에서 여러 번 뽑는 이유가 불량 때문에 그걸 제가 하게 됐어요. 불향 가득 매콤한 주꾸미 볶음 완성! 여기에 쫀득쫀득한 어묵볶음과 직접 구운 바삭한 김 등 8가지의 밑반찬도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밥 한 공기 시켜서 주꾸미와 함께 아삭한 무생채와 콩나물, 시금치와 열무김치를 넣고 젓가락으로 잘 비빈 후 김에 싸서 먹으면 어느새 한 그릇 뚝딱 한다는데요. 이외에도 바삭바삭하면서도 탱글탱글한 왕새우튀김과 주꾸미를 속재료로 넣어 만든 담백한 왕만두, 그리고 주꾸미의 매운맛을 중화해주는 계란찜도 인기라고 합니다. 불량이 가득하고 먹어도 먹어도 계속 들어가는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매콤한 맛, 쫄깃한 식감을 마다할 한국 사람이 어느 누가 있을까요?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야들야들하면서 중독성 있게 매콤한 주꾸미 볶음을 먹으러 가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안티에이징 시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부 처짐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찾아오는 노화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얼굴은 노화의 징후가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부위인데요. 나이가 들며 생기는 피부 처짐이나 팔자주름, 눈가주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얼굴에 나타나는 노화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티에이징 수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수술로는 안면 거상술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의 내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동안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서 처진 볼살, 심술법, 처진 목 근육을 잘 당겨서 주름도 개선되고 얼굴의 탄력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되죠. 이런 얼굴 윤곽을 매끈하게 만들면 인상이 아주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면 거상술은 노화로 얼굴 라인이 무너지거나 볼 처짐이 심해 얼굴 윤곽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그리고 늘어진 턱 밑살이나 목주름으로 고민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는데요. 사람마다 얼굴의 구조와 노화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전 숙련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과 정밀한 분석이 필수라고 합니다. 특히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고 기존에 다른 병력이 있던 경우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신체적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안면 거상술 진행 시 근막층 위에 존재하는 얼굴뼈를 연결하는 지지구조인 유지인대를 절제하고 근막을 거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인 피부 아래 깊숙이 위치한 근막층을 얼마나 정교하게 박리하고 거상했는지에 따라 환자의 만족도가 좌우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안면 거상술 진행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기나 멍이 있겠고요. 또 근육이 좀 덜 당겨지고 피부만 당기게 되면 흉터가 생긴다든지 혈종이 생긴다든지 또 귀가 스트레치라고 그러죠. 귀 변형이 온다든지 또 표정이 좀 부자연스럽다. 혹은 심한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변해가는 피부를 보며 심란한 중년층이 많다는데요. 만약 안면 거상술과 같은 안티이징 수술을 고려한다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한상훈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면 거상술의 대상자와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대개 50대 중후반부터 70대까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70이 되면 나는 무슨 안면 거상술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70대 후반에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삶의 나이가 좀 많이 길어지면서 자기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많이 늘어난 거죠. 이런 안면 거상술을 하게 되면 대개 작용 기간은 한 10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앞으로 나이가 먹을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처진 조직을 잘 당겨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긴 후에도 노화 과정은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다만 내가 전에처럼 그렇게 많이 처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서서히 처지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면 거상술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는 안면 피부 속에 있는 근육인데요. 이거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목에서 시작해서 얼굴로 해서 근막으로 끝나는 근육인데요. 이름을 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정 짓는 근육 있잖아요. 이 표정 근육이 다 스마스 내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마스를 쭉 당기게 되면 여러 가지 표정 짓는 근육이 다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피부를 그냥 당겨서 꼬매게 되면 아무리 성형외과의사가 잘 꼬맸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는 이 근육을 얼마나 잘 방해하느냐. 두 번째, 피부에 생기는 상처를 얼마나 잘 생기지 않게 하느냐. 이 두 가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면 거상술을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담당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하시게 되면 너무 불필요한 걱정도 덜으실 수가 있고 또 막연한 기대감도 이런 것도 없애시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서 발달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서는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음악과 미술, 다양한 오감 놀이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아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돕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감정 표현이 주로 표정이나 몸의 움직임, 소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아이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이의 정서 발달은 출생부터 시작해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어릴 때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아이의 감정인식과 조절 능력을 촉진하고 건강한 정서 발달을 지원해야 합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한 교육센터.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에 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센터는 교육 전문가와 전문 강사진이 음악과 미술, 오감 놀이 등을 매개로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돕는 교육센터입니다. 주 대상은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이고 아직은 적지만 성인분들까지 수강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인 뮤지케어링과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복지회도 기여하고 있고 강원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모든 아이가 연주회에 참여하는 자체 연주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아이들의 의미 있는 작품을 모아서 수시로 미술 전시회를 열어 아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다인 대표는 가정교육과를 졸업한 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정규교사로 지내다가 센터문을 열게 되었다는데요. 이와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해 전문상담교사 1급을 올해 8월에 취득했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정규교사로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보다 정서발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마음관리가 잘 되는 학생들이 공부와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교과목이나 정서발달에 특화된 교육활동이 적어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발달 관련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교직에서 벗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시로 수업 상황을 대표가 모니터링하여 아이들의 수업 환경 및 요구에 맞게 수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음악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데요. 강사들의 지도 아래 아이들은 음악의 기초부터 드럼, 기타 등 다양한 악기 연주까지 체계적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특히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 아이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개별 상황에 맞게 1대1로 지도한다는데요. 유아 시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으로는 바이올린 기반의 음악놀이 활동이 있다는데요. 음표를 가지고 놀고 박자놀이도 하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 바이올린과 음악을 통한 수업으로 아이들의 정서 및 인지발달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수업으로는 스토리텔링 정서 기반의 수업이 있다는데요. 정해진 주제 안에서 미술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게 하여 개별 정서 표현과 창의성을 쑥쑥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화나 드로잉 등 미술 기법만 배우고 싶은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회화반을 추가로 개설해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그 학교에서 미술도 하고 방과 후에도 창의 미술이라는 방과후도 있는 것 같이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학교에서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여기서 그리는 것을 도움을 받아서 더 잘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풀어나가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주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거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꼭 무조건 이거를 해가 아니라 그거와 연관되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두 개를 넣어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수업을 풀어나가는 게 어떤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및 신체활동의 종합적인 발달을 돕는 놀이학교 수업도 진행한다는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추석 맞이 음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동그란 뺀과 꼬치전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아이들, 흉내만 내는 요리 수업이 아닌 직접 만져보고 썰어보고 만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창의력과 소근육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원장인 제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직접 관리하여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업의 질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술 및 놀이는 제가 직접 교육과정에 관여해 아이들에게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현장에 근무하면서 좋은 선생님만이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좋은 강사를 채용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아기와 아동기는 정서 및 신체 발달의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음악과 오갑놀이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아이들에게 정서발달 교육을 제공하는 센터에서 즐겁게 수업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과목을 꼽으라고 하면 수학이라고 답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이 어려워지면서 어느 순간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원리를 이해하는 연산학습을 통해 수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수학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업과 입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인 수학 장기적으로 사고력과 논리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문제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학을 멀리하게 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맞춰 지적 능력이 성장하기 때문에 수학학습 또한 단계별로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수학학원 이곳은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원리대로 배울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기초가 튼튼하다고 합니다. 특히 유아 시기에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데요. 즉, 초등 수학의 기초는 연산에서 출발하고 이는 아이들의 평생 수학 실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에 이곳에서는 2개의 특허와 10개의 디자인 등록된 자체 교구로 유아들도 수학을 쉽게 접근하여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아이들이 흔히 갖고 노는 블로그로 수의 개념을 시각화하여 아이들이 블로그를 직접 만지고 놀이를 통해 연산을 즐겁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블로그로 하는 용암 연산이 재밌어요. 그렇다면 초등 시기에는 어떻게 수학을 가르칠까요? 곱셈과 나누셈, 분수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자체 교제를 통한 융합 수업으로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 후 중학생 과정에 방정식 문장제 수업을 진행한다는데요. 문제를 보고 식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식을 보고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추상적인 수의 개념을 문자로만 전달하지 않고 블로그라는 교구를 사용해 소수까지 개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학원은 반복 가득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로 연산을 하고 그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의 시각화, 청각화, 발화를 통해 수학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수학을 즐기게 됩니다. 수학은 주요 과목 중 하나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심한 내용을 공부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는데요. 연산에 대한 원리학습을 블록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워나가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이형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저희 나라에는 유독 수학 포기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유아 수학을 제가 특허를 내고 개발하게 되어서 아이들한테 좀 쉽게 수학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교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각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추상의 수, 예를 들어서 블록을 보여주면서 5에다가 2개가 들어가 있는 5, 2, 7 이 7에는 개수가 보이고 이 블록 숫자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추상의 수가 아닌 보이는 숫자로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8이고 5, 3, 8이고 5, 4, 9인데 이렇게 합체를 하면 저희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학교가 되어서 5, 5는 10이 되고 나머지 수 3과 4를 더해서 17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에서 8 더하기 9는 숫자 17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해주면 직관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교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3학년 이하에서 너무 과도한 양이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숙제를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숙제 없이 그 다음에 주일에 1시간만으로도 아이들이 충분히 연산을 할 수 있고 그 연산이 수학으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은 행복한 수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전국 유치원으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초, 중,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수학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공교육도 체험 수학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학이 싫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접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더욱 연구 개발을 하여서 K-컬처가 있듯이 K-매스로 전 세계의 저희 프로그램을 알렸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정말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일반 소화기로는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 장비를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동차 대신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가 많은 사람에게 관심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주행 중 이산화탄소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터리 성능이 뛰어나 한 번 충전으로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는데요. 문제는 전기차 운전자가 늘면서 관련 화재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구조적 특성상 패킹된 대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내장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소화약재가 배터리 내부로 침투하기 어렵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완벽한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반 화재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까지 모두 진압가능한 소화약재를 개발해 업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회사가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전기차 폭발에 대한 안전성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친환경 소화약재를 개발했습니다. 친환경 소화약재를 통해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막고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곳은 친환경 소화약재 및 ESS 제조전문회사로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걱정이 되는 미래의 에너지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소화장비를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크고 작은 일상 속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동남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소화약재는 수용성 성분으로 구성된 친환경 소화약재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드미온 배터리 화재에 특화된 우수한 진화 효과를 가진 제품으로 정통적인 소화기 원리인 화학적 피망 형성을 이용한 화재 진화 기술에 리드미온 배터리 화재를 생물학적 열차단 기술로 진화하는 소화약재입니다. 이 제품은 카드미온과 수은, 납 등 6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무독성 약재로 친환경 소재 유래 특허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종이나 섬유, 나무 등 연소 후 재를 남기는 일반화재부터 휘발유, 오일 등 가연성 액체가 타고 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유류화재 그리고 가스 화재와 주방 화재는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진화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내부의 온도가 최대 1000도까지 치솟을 수 있어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데요. 이곳에서 개발한 제품은 냉각효과가 뛰어나 뿌리는 즉시 화원에 침투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전도를 빠르게 식혀주며 절연효과를 동반한 코팅막을 생성해 2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소화, 방염 성능을 갖췄다는 친환경 소화약재. 정말인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100와트씩 크기에 완충된 리튬이온 배터리 셀 3개를 준비한 다음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어 열폭주를 일으킨 후 소화장비를 방사해보았는데요. 화재가 빠르게 진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곳은 친환경 소화약재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선진 소방방지기술의 고도화를 슬로건으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소방방지기술산업전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제품은 친환경 소재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예뻐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크기가 작아서 집안이나 차량 또는 캠핑장에 갈 때 가방에 소지하기 편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진 가운데 이에 따른 화재의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는 일반화재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는 친환경 소화약재를 통해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줄여나가는 건 어떨까요? 결혼 정년기인 남녀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는 자신과 어울리는 짝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주는 결혼정보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중대한데요. 결혼은 전혀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왔던 남녀가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혼을 하는 일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전문적인 도움과 만남의 기회를 얻고자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결혼정보회사. 이곳은 1981년에 설립되어 국내 결혼정보회사 중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상류층, 전문직계층을 위주로 매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오직 예약제로만 운영되며 철저한 신원인증 절차를 통해 안전한 만남을 주선한다고 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문직,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는 만 3천 명 정도이고 자산가 회원도 1,80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문대 출신도 3만 명 정도 현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 업계에서 높은 성원률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첫 번째가 우수한 조건을 갖춘 회원, 두 번째가 종사자로 활동 중인 커플메이저의 수와 역량, 세 번째가 규모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높은 성원률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커플매니저가 고객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맞춤 컨설팅을 진행한다는데요. 현실적인 결혼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거쳐 개인별 최적화된 매칭 상대를 추천해주고 만남이 성사되면 첫 만남부터 성원까지 지속적인 피드백과 코칭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서울 본사를 비롯해 대구와 부산,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에 설립된 지사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더 폭넓게 고객이 원하는 인연을 찾아볼 수 있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월 다채로운 테마에 프라이빗 파티를 개최하여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다는데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듯 고객들의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곳은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결혼정보 부문에서 6년 연속 수상하고 올해의 우수 브랜드로 5년 연속 수상하며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데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고객에게 부부의 인연을 이어준 상류층 전문직 결혼정보 회사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 회사로 어깨를 선도하길 기대해봅니다. 김명찬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한 배경이 뭘까요? 저희 결혼정보 회사는 상류층 전문 결혼정보 회사로 저희가 업계에 사는 원조 중매 명장으로 유명한 강복자 원장님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진정한 중매 서비스를 해보자는 취지로 출발을 했고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중매 인맥을 통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저희가 이어받아서 지금 2대째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또 저희가 취지가 가정을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회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회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많다고 저희가 또 너무 많은 직원분들과 함께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매니저님들의 숫자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솔하게 대화를 더 많은 시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니즈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타사에 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뭘까요? 특이하게도 정말 사람으로만 운영되는 회원들로만 운영되는 이런 서비스다 보니까 내부 직원들이 정말 저희 회사에 만족하고 또 저희 시스템에 만족을 하고 고객들을 외부에 있는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에서 정말 직원 관리 그리고 또 어떤 인사 관리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저희가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가 내부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좀 저변 확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품 브랜드와 그리고 또 대기업들과 제휴를 해서 그리고 많은 협업을 통해서 저변 확대를 좀 할 생각이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인 접근으로 좀 더 편안하게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1등 공신하면 대부분 청소기를 먼저 떠올릴 텐데요. 제품의 기술력이 갈수록 좋아지면서 소비자의 눈높이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 설계된 LED를 통해서 먼지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선 청소기를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바쁜 업무로 인해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사노동은 부담되는 일일 텐데요. 이렇다 보니 청소나 빨래 등 집안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단연 인기 있는 제품을 꼽자면 무선 청소기를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콘센트가 없어 집안 곳곳을 번거로움 없이 청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혁신적인 먼지 스킨 기능으로 청소 시간을 줄여주는 LED 무선 청소기를 개발해 많은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는 곳이 있다는데요. 직접 화재의 현장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1년 9월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모티브로 창립된 청소기 브랜드입니다. 생활 속에서 접한 난반사 현상으로 먼지가 눈에 잘 드러나 보이는 것을 경험한 후 이를 청소기에 접목하여 제품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청소기는 약 4에서 5미터까지 떨어진 반려동물의 털이나 과자 부스러기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직접 눈으로 보이게 하여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청소가 가능한 비결은 이중으로 특수 설계된 LED 덕분이라고 합니다. 청소기 헤드에 설치된 상단의 LED는 원거리에 있는 먼지를 비추고 하단의 LED를 통해 근거리에 있는 이물질을 스캔한다는데요. 난반사된 빛이 보이지 않던 먼지까지도 놓치지 않고 스캔한다고 합니다. 먼지를 스캔하는 성능 외에도 H13 등급의 헤파 필터를 포함한 6단계 필터 시스템을 장착해 미세먼지의 약 99.8%가 차단되고요. 이 제품은 480W 고성능 모터의 강력한 흡입력과 함께 먼지향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흡입력을 조절하는 적외선 지능형 센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또한 LED 터치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배터리 잔량과 기계 작동 모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3000mAh 시에 고용량 배터리가 장착돼 최대 65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반려동물이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청결한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스캔하는 LED 무선 청소기로 효율적으로 청소하며 청소 시간도 단축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김정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ED 무선 청소기를 선보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청소를 하실 때 직접 먼지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청소를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더러운 곳을 놓치고 깨끗한 곳을 또 청소를 하게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청소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하더라도 티가 나지 않는 어떤 기찬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직접 먼지를 눈으로 직접 보므로 해서 내가 청소를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파악을 하고 또 청소를 한 후에 또 결과를 정확하게 청소가 됐는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청소 시간 획기제로 줄이고 또 청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청소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개발한 청소기는 최대한 4, 5미터 내에 떨어진 미세한 유리 조각까지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청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우리 막연하게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내낮에 또는 불을 환하게 켜놓은 상태에서 청소를 하시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것을 또 보고 완벽하게 청소를 하시기 위해서 불을 끄시고 또 때로는 블라인드를 채우고 낮에 그렇게 해서 청소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이러한 특허 기술을 국내 그리고 미국 현재 4건의 특허를 출원을 하였고요. 등록을 받았고 현재 또 외국에도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도 특허를 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일반 소비자 박람회, 또 유아 박람회, 그리고 건축 박람회, 그리고 반려동물 박람회에서 저희들의 청소기에 뛰어난 성능을 시현해드리기 위해서 박람회를 참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행동 반경이 낮은 아이들이라든지 또 우리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털이라든 먼지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호흡기에 또 치명적인 악행량을 또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려인들 사이에서 저희 청소기를 가지고 완벽하게 또 청소를 함으로써 아주 또 좋은 폭발적인 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희들이 지난 2023년 11월에 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유명한 영국 브랜드죠. 영국 브랜드 청소기와 호환 가능한 노즐 헤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0%의 목표를 달성했고요. 또 지금까지도 많은 해외 바이오로부터 많은 연락도 받고 있고요.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 청소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심인 국민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시장에서 잘 자리를 잡은 후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또 해외에 진출하는 게 큰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 미네랄이 부족하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네랄 생성기를 개발해서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킨다는 김민경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는 국내 청정지역에서 버려지고 있는 맛있게 먹는 꼬막 알고 계시죠? 그 꼬막 껍데기를 재활용하여서 천연의 미네랄 칼슘볼을 특허내었습니다. 그 칼슘볼을 활용해서 저희 미네랄 생성기에 내장해서 물만 보면 풍부한 미네랄이 생성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미네랄을 활용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제가 교통사고 3중 추돌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목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조용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조용제를 맞고 나면 물을 많이 마셔주라고 했는데 사실 일반 물은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서 경도가 높아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는 하루에 3잔씩 마셨지만 물을 마시지 않다 보니 물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발절임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물이 주 요인이었다. 만성질환의 모든 요인은 물부족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러운 물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물을 마시는 게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네랄 생성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신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수분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음식과 환경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수분의 양이 줄게 되고 그리고 산화가 되면서 노화가 되고 사람이 점점점 늙어 가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부족했던 수분을 채워주면 될 것이고 산화가 되는 것을 알칼리화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화되는 것을 알칼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알칼리수를 만들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발을 했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많이 생성이 되고 또 환경, 인증, 시험 성적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먹는 물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검증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도 고려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1인이 하루에 마셔야 되는 물의 양은 2리터 정도 되는데요. 500ml 기준이면 생수병 4개입니다. 그러면 1년 365일 가정하면 1460개가 지금 펫플라스틱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펫플라스틱은 소각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되면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친환경 제품이고 천연의 제품이기 때문에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세척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환경오염을 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에 들어간 천연의 칼슘볼은 버려지는 꼬마 껍데기, 즉 폐각이죠. 그것을 저희가 재활용해서 환경 문제의 심각한 부분을 해결했고요. 제가 어릴 때 약수터를 간 적이 있어요. 부모님과 약수터를 가서 물통에다가 약수물을 받아오게 된 건데요. 그거는 좋은 미네랄을 마시기 위해서 멀리 가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을 구상해서 그 옹달샘을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항상 휴대용 옹달샘을 가지고 다니면 결국은 가는 곳마다 정수기는 있습니다. 그 물만 담아서 드시면 풍부한 미네랄을 항상 흡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기결은 뭐라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업 매출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 매출보다 일반적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 매출 이상의 문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상표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먼저 진행을 시켰고요. 튼튼한 기초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특허와 상표 등록 그리고 시험 성적성 그리고 영상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브랜드 굿즈 그리고 해외 시장을 위해서 전시회를 많이 나가서 해외 바이오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세계에 1,000개의 기업이 있는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F에 두 달 동안 입주했습니다. 그거는 창진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제가 가게 되었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회가 두바이에서 열리는 뷰티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달 10월에 지금 두바이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저희 회사가 비록 지금은 작지만 상장이 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심어준 것은 저랑 같이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하셨던 고모님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우리 회사를 보시고 비전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상장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진행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기왕 어차피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 상장기업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흔하게 찾아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의 주요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과식은 피하고 기름진 음식이나 커피, 술은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과체중이라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변비는 보갑을 높여서 위산의 역류를 유발하기 때문에 단호박이나 양배추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